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대단 리코터 삼성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비스바다니라는 지역의 중앙역에 서 있는데요. 저기 제 뒤로 중앙역이 보이시나요? 짠 여기 제가 나와있는 중앙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서울디자인대단 센터에서 해외 도시부 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만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현지 도시의 역사나 새로운 시설 인프랑 디자인 관련 전지 활동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의 첫 출발주인 중앙역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프랑크포트 다들 아시죠?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프랑크포트가 속기에는 헤덴트의 주도로서 작지만 볼거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콜브루넨이라는 곳인데요. 콜브루넨이라는 독일 워터 자체가 끓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600년이 된 온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도 길을 걸어놓도 온천수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뭔가 아쉽지만 이게 바로 온천수인데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김이 나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다양하게 즐기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살짝 한번 담가볼게요. 엄청 뜨거워요. 냄새는 깨끗한 물냄새? 좋은 것 같아요. 이 온천이 시작된 지가 벌써 60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두근근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 365일 내내 끓고 있는 콜브루넨.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곳이 바로 카이자 프리드리이라는 온천인데요.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스바덴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사우나인데요. 이렇게 내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바덴이 자연 온천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고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관광고시,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과 즐길 거리가 점점 발전하겠죠? 다음 지역은 그거와 현장의 관련이 깊은 곳인데요. 한번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바로 쿨하우스인데요. 이 쿨하우스는 비스바덴에서도 역사적으로, 건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프리드리의 폰티네시가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나 컨버트룸, 뮤지컬 등과 같은 문화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아르누고 양식의 거장이 건축한 공간인 만큼 정말 아르누조의 유기적인 곡선과 장식적인 분위기가 정말 잘 나타나네요. 이런 벽에 볼드까지도 아르누고 양식이 잘 보여집니다. 이런 벽에 있는 보악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이렇게 쿨하우스를 나오시면 바로 앞에 쿠어파크가 보이는데요. 이 쿠어파크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벤치에 앉아서 혹은 자리를 펴고 독일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비스바덴 뮤지엄인데요. 아르누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독일 비스바덴 뮤지엄인데요. 이곳은 아르누보를 기획전이 아니라 항상 상설전으로 가르고 있기 때문에 아르누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한다면 이곳을 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자 하는 아르누보 전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다른 유럽 미술관단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해요. 이곳은 단순히 그림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에 어울리는 아르누보 양식의 가구들까지 함께 있으니까 더욱 작업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항상 다양한 유럽의 박물관에 가봤지만 아르누보 자체만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박물관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한 층을 통째로 아르누보만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스바덴 박물관 2층에서는 아르누보 양식을 볼 수 있는 조명이나 가구 그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쿨루트 팔라스라는 공간입니다. 한번 이 공간을 들어가 볼게요.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쿨루트 팔라스라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비스바덴 도시에서 디자인 전시나 디자인 간담회 혹은 다양한 공연 예술을 위해서 원래 있던 건물을 화물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비스바덴이라는 도시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 디자인재단 리포터로서 여러분께 비스바덴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